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옆에 있는 애기도 사실은 작은 아이는 아니거든요 원종 맥마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크겠어 내키만에 여기는 일산 서구 탄연마을의 한매도서관 앞에 꽃동산 다육이라고 하는 맨야 20년차이신 고수님 방에 놀러왔습니다 아우 세상에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자 오늘 깜노랄 준비하시고 왜냐면 그 20년 고수님이신 대표님이 내거를 막 이것저것 다 줄테니까 구경하시오라고 이 살도 떼고 저 살도 살은 안 떼고 다 준다 퍼준다 퍼준대요 퍼준대 자 얼마나 많은 걸 퍼주는지 천천히 가요 천천히는 못 가요 왜냐면 너무 많은 아이들이 다 나래비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나래비 세웠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가면 제가 숨이 철 수 있어요 전화되셨다 짠짠짠짠 음에 멋져요 탈론 14만원 그리고 뭐 줘요 깎아요 에우참 이렇게 준대요 이렇게 자 탈론 14만원 아메스트로 1번 1번 하시면 자 여기저기 난로가 있어서 옷이 운전치가 않아요 자 탈론 14만원 아메스트로 4만원 공짜 아우 참나 예 오늘 한턱 거하게 쏩니다 이제 만약에 나는 구경만 하겠다 하시면 멋진 구경하시고 어휴 그렇지 않고 내가 오늘 하나 큰 맘먹고 애기들이 계좌이체해서 하나 구매하겠다 그러면 우리 대표님이 턱을 단단히 쏩니다 자 1번 받고 자 2번 어우 대단합니다 어우 나 이렇게 멋진 애기 참 사고싶도만 스텔라 변이 18만원 음 아우 세상에 진짜 대단해요 대단해요 쩐쩐쩐쩐쩐쩐쩐쩐쩐 그 제가 어 이보다 더 큰 거 하나 있긴 한데 두 번째 큰 애기 자 요 아가를 구매하면 라즈아가 4만원 쩐쩐쩐쩐 얘가 이렇게 봐드릴게요 스텔라 변이 18만원 사시면 4만원 라즈아가 갑니다 라즈아가 누가 좋아해요 다남다여교 그러면 라즈아가 때문에 스텔라 변이 사요 2번 어우 세상에 라즈아가는 이렇게 예뻐요 뺑 선물도 만만치 않네 참 여기 통도 크시네 자 2번 갔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짠짠짠 카이저요 어우 세상에 멋져요 보여요 20만원 안 보여요 20만원 보였죠 자 그 다음에 먼디 3만원 자 이렇게 3번 갈까요 이렇게 3번 카이저 20만원 결제하시면 먼디 3만원짜리 10% 더 되지요 약 15% 되지요 어우 진짜야 진짜 멋있네 어우 세상에 끝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요 우리 사장님 다 거들려 어떻게 하려고 그래 참 자 인디언바선 얼마에요 잠시만요 갑니다 하나 둘 셋 짠 인디언바선 20만원 어우 세상에 인디언바선 20만원 자 그 다음에 와일드 브러쉬 말이야 5만원 그냥 줍니다 어머 나는 저 와일 왜 이렇게 나는 본품도 멋있는데 왜 저 사은품이 더 눈에 쏙까 와일드브러쉬 갖고싶다 군생 5만원 인디언바선 20만원 사시면 와일드브러쉬 군생 5만원 드립니다 아휴 청통 큰 양반이시네 20년 매니아는 뭐 이래도 돼? 제가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장 갑니다 으유 세상에 몰게인 군생이요? 얘는 포스에 비해서 가격대는 6만원인데 요 안에가 변이가 같네 자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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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이 왔어요 변이 자 몰게인 군생 그래도 선물드리네 화이트 샴페인 14,000원 5번이에요 5번 자 5번 찍어요 자 5번 착학 했습니다 어떻게 찍어요? 볼륨 버튼과 볼륨 버튼과 예 온오프 스위치를 동시에 누르면 지금 보는 영상이 네 사진첩 갤러리에 가 있습니다 아유 세상에 나 진짜 여기 저기 여기는 자 일산동구 예 일청로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단연마을 한매도서관 맞은편에 있습니다 꽃동산 다육인데 그 대표님이 20년 매니아 생활을 하셨고 여기는 유난히 이렇게 관엽식물도 판매를 하고 하우스 건너가 관엽이고 지금 여기는 창밭이죠 그리고 또 건너에는 그 다육이 아유 국민다육이도 아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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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세상에 아유 세상에 야 네들이요 레드타이 마이리아 아유 세상에 이렇게 왕대품 다 여기저기에 그냥 진짜 멋진 대품 20년 묵힌 아가들이 있습니다 자 6번 자 6번 자 톰슨 멕시코마리아 3만원 어머 야는 30%죠 그래도 돼 톰슨 10만원 멕시코마리아 3만원 6번입니다 아유 세상에 큰일 났다 아유 아니 크게 쏘시네 참 자 그 다음에 황진이 군생 28만원 응 그 다음에 톰슨 6만원 아 여기 10만원이 써있구만 뭐 6만 5천원이래 아유 세상에 참나 두 개를 28만원만 결제하면 다 준다는 거예요 황진이 군생 내가 안 일러게요 10만원짜리라고 아유 내가 응 이제 가서 안 할 거예요 자 황진이 군생 하시면 톰슨 10만원짜리 그냥 가요 아유 세상에 통이 크시다 여기 무슨 6만 5천원 왜 써놨어 10만원이구만 자 왜냐면 이 이름표대로 팔잖아요 쓰시다가 자 너무 깜빡한거지 그 안 일러게요 자 이거 7번 하시오 황진이가 이런 군생이 없어요 자구 하나만 떼서 얼마나 팔아요 8만원 그럼 4,8에 30 하하하하 자구 하나 키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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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유 세상에 갔지요 이렇게 자 7번 어우 7번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까 자 그 다음에 아까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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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첫 영상 첫 화면 얘요 대단히 멋지고 큰 자 왜 커요 자 이렇게 황진이랑 다 봐요 이보다 이보다 큰 애가 없어요 창 SP 군생 14만원인데 원종 맥마 음 3만 5천원 준대요 자 8번 대단혀 어우 세상에 SP 창 대풍 군생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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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9번 갑니다 자 어 달마리야 6만원 아유 그래도 치와와 센스 치와와 엔시스 말이 안되네 너무 달마리야 6만원 9번입니다 치와와 엔시스 자 이렇게 찍으면 됐죠 15,000원 왜냐면 여기는 전부 세트만 가기 때문에 제가 따로 한눈으로 팔 수가 없어요 자 여기는 그 비스트자이언트요?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나 이거 제일 마음에 들어요? 에이 물어보면 되고 여기는 그 일산동구 예 탕한마을의 한뢰도서관 맞은편에 위치한 꽃동산 다육이 마을입니다 꽃동산 다육입니다 몬스터 미켈란젤로 몬스터라는 게 괴물인데 예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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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이네 24만원 결제하시면 달마리야 6만원 준다 아유 진짜 무슨 총 이렇게 커 자 10번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24만원짜리 결제하시면 달마리야 6만원 쏘아도 쏘아도 이렇게 쏘는구나 처음 봐 자 그 다음에 조금 우리같이 조금 간댕이가 작은 사람 카시오피아 6만원이면 쌀로 12,000원 이렇게 볼까요 11번 갔습니다 얘도 멋있어 카시오피아 6만원도 맛있어 아유 세상에 이렇게 멋있구만 그쵸 응 종자 좋은거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샬룻 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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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 말은 안해도 돈은 7만원만 내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그 꽃통산다육이 그 대표님이 아우 이제 마무리 올해 마무리를 잘하고자 이렇게 구독자님께 한턱 거하게 쏘시는 네 이런 기회를 어떻게 해요 딱 잡아 딱 잡아 딱 잡아 아우 세상에 나 블루드래곤 노래를 불렀더만 자 블루드래곤 8만원 파랑새 12,000원 증정 13번 끝내줘요 어우 내가 블루드래곤 본거 중에 가장 대품이에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자 블루드래곤 8만원 대품 파랑새 증정 예 자 됐죠 아 그 다음에 14번 어머 세상에 여기 레드씨요 어우 세상에 입장 봐봐요 어우 나 이렇게 큰 거 레드씨 처음 봐요 아 내 거 조그마니까 3만원 5만원 이렇게 했던 자 레드씨 이하 3원 지젤 3만원짜리 자 착하게 했어요 14번 갔어요 자 그 다음에 15번요 아유 좋아 딱 맞네 어우 내가 칼리스토 군생을 찾는데 없어요 이거라도 어디야 얼굴 하나짜리라도 아메스토로 5만원 무구나이에요 칼리스토 만원 증정 완전 무구나 예 자 끝내주죠 완전 무겁죠 예 우리 사장님이 키우던 자 아메스토로 5만원 칼리스토 만원 증정 자 하나 둘 셋 갑니다 어우 여기 사장님 마디바 시세를 몰라 마디바 시세를 몰라 자 마디바 사시면 칼리스토 갑니다 마디바는 10만원 자 16번 어메 세상에 저희 우리 캐핑장에 그 머리 노란머리 그 분 또 오시게 생겼네 아우 세상에 완전히 딱 벌어진 작품같은 마디바 뿌리 다 났죠 당연히 이거는 국내산입니다 근데 참 애매한게 뿌리 딱 잘라서 수입 오면 걔가 뿌리가 내리면 국내산으로 돼요 참 애매하죠 깊게 열면 깊게 열면 닫혀요 살짝만 알게 16번 마디바 10만원 사면 칼리스토 마디바도 이 가격에 팔아도 비하 자 완전히 젤리돌 폼 폼 폼 혹시 17번 구매하시는 분들은 젤리 되면 제 덕인지 아시고 젤리 안되면 다람 덕인지 아시고 그게 뭔 말이요 몰라요 아휴 세상에 핑크 션샤인 12만원 아휴 오렌지 해보니 3만원 통도 크시네 아휴 좋아요 받는 사람은 무조건 좋아 혹시라도 애들이 계좌이체 했으면 한 건 하세요 돈 안 써요 아이 그럼 맡겨야지 자 우리는 구경만 핑크 션샤인 12만원 오렌지 해보니 한 턱 아휴 자 18번 자 19번이요 원종 해보니 12만원 오렌지 해보니 한 턱 아휴 참 여기 맞죠 자 이렇게 갑니다 19번 자 사진 찰칵 찰칵 갔어요 맞아요 나도 빨리 못해 아휴 빨리하는 사람 난 못해 못해 자 아휴 야구야 어쩌면 다람다 여기 1년 반 키운 놈만 하냐 18번이에요 자 핑크 션샤인 12만원 오렌지 해보니 3만원 자 갔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블라 아휴 진정 니가 프로블라려냐 아휴 세상에 자 8만원 조니워커 2만원 어우 끝내줍니다 얘도 어쩔까 어쩔까 어쩌긴 어쩌어 8만원 그으면 조니워커 준다는 말이지 20번 아휴 나 여기 이런거죠 여기 사장님 20년 됐는데 참 통이 크시다고 소문도 듣고 제가 겪어본 바로 통이 크긴 해요 그러나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8만원짜리면 저게 10%가 뭐야 20%에요 10%면 8천원 20%면 16,000원인데 어 조니워커 2만원짜리 주니까 20%가 더 되죠 아휴 참나 우리 애들은 계좌이치 안하나 몰라 자 아휴 저 로또 로또 아휴 세상에 다남이 로또 그렇게 잤더만 2두짜리 군생 7만원 크리스본이 만원좋아요 그래도 어휴 그러니까 10%는 7천원 그쵸 자 이렇게 찍어야지 사진 자 21번 왜냐면 사진을 왜 자꾸 찍으라고 하냐 그러면 내가 본거 아휴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똑같은 건 받아야지 자 22번 갑니다 톰슨 10만원 제이드스타 어머 진짜 좋아 야는 26% 택배까지 하면 30% 더 돼 아휴 참나 22번 톰슨 끝내줘요 저도 제이드스타 B타입이 있는데 아휴 멋집니다 멋집니다 자 22번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아휴 세상에 메비우스 금 땡 잡네 10만원짜리 프랭크 3만원 준다 말이야 세상에 사장님 이래도 뒤에 통 30% 23번이요 아휴 세상에 요새 가장 핫하죠 자 어떻게 해요 메비우스 금 프랭크 자 이렇게 23번 아휴 세상에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 여기요 아휴 그래도 이쁘네 눈에 띄니 어쩜 좋아 야 이름이 뭔지 한번만 볼게요 그러니까 아메스트로 가 그거 봐요 그거 봐요 그거 봐요 그거 봐요 자 여기는 그 일산 서구 서구 탄앤마을 쪽에 한매도서관 앞에 꽃동산 다육이 라고 하는 그 다육이 매장에서 제가 영상을 담았고요 아휴 우리 20년 코스님의 통 큰 응 증정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아휴